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연속하여 일본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일에는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규모 3.2와 2.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12월 11일에는 역시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이 불안해 보입니다. 2016년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때 지진의 전진 온진 여진 모두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2016년 당시에도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1월과 2월에 발생을 했었고 3월에는 한 번에 지진이 도카라열도에서 발생을 한 후에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 일본 구마모토현 지역에서 규모 6.5의 전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4월 16일 새벽 1시 25분에 또 한 번 구마모토에서 규모 7.0의 본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진과 본진 그리고 여진까지 모두 합쳐서 사상자는 1,100명이었고 그 중 사망자는 41명이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4월 16일 새벽 1시 25분 6초에 구마모토에서 규모 7.0의 강진 발생 이후 7시간 후인 16일 오전 8시 30분에 구마모토 근처의 아소산이 나카다케 제1화구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이후 7시간 뒤에 아소산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과거의 구마모토 지진을 살펴보면 1889년 7월 28일에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여 20명이 사망했으며 구마모토 성 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2년 전인 2019년 1월 3일 오후 6시 10분에 구마모토 현 북서부에 다만하곤 나고미정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남부 규슈 구마모토 현에 위치한 화라산 아소산이 10월 20일 오전 11시 43분에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10월 20일 분화로 화산 쇄설물이 지표로 흘러내리는 현상인 화쇄류가 분화구에서 1km 이상 위치에 도달했었으며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 화구 주변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소산에 대한 분화 경계 수준을 입산 규제에 해당하는 레벨 3으로 격상하고 분화구에서 대략 2km 내에서 큰 분석과 화쇄류에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런 아소산에 며칠 전부터 화산 분화의 전주이자 마그마 또는 고온의 지하수가 대규모로 이동함을 알리는 저주파 지진과 산채 팽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소산이 만약 12월 달에 추가 대폭발을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이 2016년 바로 그 자리 대지진 자리에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